하이 에브리원 워컴 투 마이 채널 아이애 마마골드핸드 안녕하세요 여러분 엄마 손은 금손 마마골드핸드입니다 자 제 뒤에 보이시나요 예에이 제 얼굴 너무 후회 나고 부담스러우니까 네 제가 드디어 키친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스텝 투 키친 리폼 과정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해요 사실 이 키친을 이걸 칠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3남매 집에서 물을 받은 거고 받고 나서도 제가 차고에 거의 2년 정도 넣어놓은 상태라서 뭐 청소하면 깨끗해지긴 했을텐데 그래도 뭔가 이렇게 약간 좀 너무 손때 묻은 느낌 근데 또 이 모든 문이라던지 다 작동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거 소리 들리세요? 뭐 인덕션이라고 하나 이것까지 다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기가 너무 아까웠어요 그래서 그냥 큰 결심을 하고 그래 4월 내내 한번 해보자 그리고 제가 사실 원래 일 벌리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다 구웠어? 오 다 구웠어 엄마 주는 거야? 시작하기 전에 제가 뭐 튜토리얼도 한번 찾아보고 핀터레스트에서 제가 좋아하는 그런 키친 스타일도 한번 검색해보고 한번 볼까요? 오 다 구웠어 오 다 구웠어 오 다 구웠어 하나Of 다 구웠어요 이어터 오 다 구웠어 설탕 Terr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 예뻐? 그랬어? 재밌어?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